للت Rio 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et 유튜브 구독하라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내함께 알리시면 et에스스타에 kblog 스타운지맨 자 가짜 ssb 찾기 그러고 가겠습니다 가짜 S10이 찾기 진짜 S10이 처음에 건물을 부신다 자 가짜 S10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정하고 있대요 누군가 한명은 가짜일겁니다 네 자 진짜 S10은 건물을 부시고 가짜 S10이 건물을 부시면 안되요 네 이게 지금 연기하는거 보니까 제가 봤을때 주황색 가짜 틀납니다 진짜는 건물을 부셔야 되고요 가짜는 건물을 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때 주황색이 약간 바로 건물을 때린거 보니까 수상하죠 자 가짜는 이걸 때리면 안되고요 고쳐야 됩니다 이 건물을 저는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있기 때문에 자 자 10분안에 건물을 깨면 되요 진짜는 가짜는 건물을 안깨지도록 고치면 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야야 파랑 가짜냐 파랑 죽일거야 이거 자 슬슬 체력 딸고 있죠 누가 자꾸 고치네 네 주황이다 주황이 주황이다 야 주황 죽여 이 시발 야 주황 고쳤어 방금 이거 야 주황 죽여 이거 주황 주황 죽이고 가자 얘들아 주황 가짜야 주황 너 고쳤잖아 이 새끼야 이거 누가 고치래 미안하죠 초록아 자아 그렇지 이거 때려놓습니다 누가 고치는지 봐야되요 이거 때리다가 주황색 안붙으니까 어? 누가 고쳤어 어떤 새끼야 너야 이 시발 야 초록이야 초록 초록 초록이야 초록 초록 초록이라니까 얘들아 초록 죽여 초록이 고쳤어 방금 초록이 꺼져 야 초록이야 초록 초록 죽여 무조건 초록이다 이거 얘들아 초록 초록이야 무조건 초록 죽여 초록 죽여 아이 봐봐 여보 안 딸이잖아 안 딸이잖아 누가 안 고치잖아 자 아 미치해 야 주황이야 주황 시발 야 주황이다 야 주황 개새끼 죽여 주황이 갔나 새끼 야 주황 이거 넌 대놓고 연기한다 이 미친놈이 아 주황 연기 개못하네요 야 주황아 연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 주황색 연기 아 주황색 연기하고는 자 바로 막간을 이용해서 마지막 한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판 마지막 똑같은거 맞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번호는 합쳐가지고 너무 짧으니까 길게 한번 가면 두번째 경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가짜 SCV를 가짜 SCV는 가짜 SCV는 어 건물을 고치는거구요 에 진짜 SCV는 네 건물을 때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체력을 빨리 깎아야지 가짜가 쫄린다고 자 체력을 존나 깎아요 누가 고치 누가 고치는지 잘 봐야돼 누가 고치는지 잘 봐야돼 아 주황이다 야 주황 시바 일로와야 주황인거 같은데 자아 아 눈간지러워 미치겠다 이 선글라스 벗을 수도 없고 자 고치면은 가짜야 눈치게임 눈치게임 잘 봐 누가 고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고치는지 잘 봐야돼 어 뭐야 아니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아니 아니 나는 왜 때린거야 야 야 가이색이다 가이색 가이색 가짜다 야 야 이 하얀색 지 죽여놓고 이 티 왜주고 이러고있네 이 개새끼 이거 야 가이색이야 가이색 가이색이야 가이색 잡아 가이색 잡아 가이색 조져 가이색 잡으면 돼 가이색 잡으면 돼 가이색이 진짜다 아 가짜다 가이색 가짜야 이 새끼는 연기 개모나네 아아 아아 정말 못한다 아아 정말 못한다 진짜 야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못하냐 연기 좀 해봐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여 nome 놀움 아아 2 2 2